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오.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이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